정말 coh Peak 어? 저기! 우와! 메이크업이다! 우와! 어머. 아 이걸 직접 메이크업을 해볼 수 있게 해놨네요. 우와! 이야.. 뭘 만난 물고기들이야. 여자 아이들은.. 신기해. 저걸 왜.. 왜 바르지? 터치가 달라. 남자들은.. 야! 시아나, 너도 그 뭔데 같이 변신을 하고 있어. 같이 변신하고 싶어서. 시아나가 뭘로 뵙는데? 올라 보지.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, 어머. 눈썰미 봐. 두 가지. 야, 너는 완전 지금 볼이 완전 하얘졌어. 아니, 더 해야 돼, 더 하얘져야지. 과하게 하얘져야 돼. 왜? 포도했어. 포도했어? 네. 이거 하면 되는데. 안 쓰고 해야 돼. 미안, 미안, 미안. 미안, 미안, 미안. 미안.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건가? 올라프. 완전 반 올라프인데 지금. 시아나이, 눈썹 해줄게, 아빠. 왜요? 눈썹이 진해져야 되잖아. 시아님도 봐봐. 그거 아세요? 풍바. 풍바라고 아세요? 입었다. 입었다. 아, 귀여워. 입었다. 거울 좀 보고 다녀. 거울 좀 보고 다녀. 거울 좀 보고 다녀. 왜? 왜? 멋있는데, 그렇지? 똑같잖아, 지금. 아빠가 날아오라면 나오는 거야. 자, 서러움주. 아이고, 예뻐라. 어머나, 어머나, 어머나. 여자아이들은 다르네. 호주 봐요. 한 바퀴 돌면서 나오잖아요. 다 꺼려버릴 것 같아. 자, 올라프. 좋은데? 패션쇼 경험이 있어서 그런가. 근데. 뭐 좀 해봤다고. 프로네. 잘하네. 호주. 문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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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화.